구슬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로 구슬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쪽 부분 볼록한 부분 잘 안보일텐데 볼록한 부분 그쪽에 볼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볼록한 부분을 이게 밀어줘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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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한 부분을 타고 다시 내려와서 온거에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막히는게 이런거 요렇게 이런거 4개 이런게 4개가 필요하고 이런게 4개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4개 이거는 한개로 만들어준거에요 그리고 이쪽 이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구슬이 들어갈 때 있거든요 구슬이 들어갔을 때는 구슬을 다 빼내면 돼요 그리고 다시 다 넣는거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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